아이쿠의 vlog 헬로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방 맞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팀 원래 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영태형이 좋은거 나왔나봐요 뭐 카드를 또 까대? 카드를 까대? 까고 있는거 같아요 아 지금? 급하게 막 헐레벌떠 아니 뭐 지금 깐다고 뭐 나오나 그냥 사는게 빠르지 스와레즈 나왔나봐요 스와레즈를... 나 스와레즈 나왔는데 나 만원에 팔았는데 스와레즈 넣을 수 있지 그럼 얼티로 하자고? 얼티로 하자는데요? 얼티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경기를 하자는 얘기야? 일단 4명이 모여서 스타크래프트처럼 1대1 대진표를 만들어서 그 사람 하는 동안 여기 디스코드 보면은 특채 안채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잠깐만 경기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관전하는 사람은 도방을 하는거에요 이게 스타크래프트처럼 관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방송을 다른걸 켜자고? 다른걸 켜서 이제 중계를 하는거죠 그럼 뭐 두사람 다 하는걸 볼 수는 없고 한사람껄로 선택해야 되잖아 그쵸 한사람껄로 선택해야죠 대진표는 어떻게 짤건데? 대진표는 일단 다 모여가지고 실력별로 짜는게 재밌지 않을까요? 실력은 내가 제일 안좋은데 저 진짜 이 저도 스쿼드는 내가 제일 좋아 근데 실력은 제일 안좋아 저 얼티해가지고 4대1 패배 3대1 패배 아니 나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스쿼드만 짜놓고 디아블로 해가지고 한번도 경기를 지금 경기도 전반전반 해봤어 여기 바람다는 사람이 없어 여보세요 형태거 야 너 뭐 카드 까고 왔다면서 네? 너 카드 까고 왔어? 아니 카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까고 왔죠 뭐 나왔는데? 아니 별거 안나왔어 수아레드 엄청 싸더만 어 만원이야 그거 다들 뭐 맞추신거에요? 어? 다들 맞추신거에요? 나는 일주일전에 맞췄지 스쿼드를 다 맞췄었어요? 카드만 카드로 그니까 스쿼드만 맞추고 아무것도 안했지 근데 저는 무과금이나 다름없대요 무과금이나 뭐 있는데요? 나? 네 나를 왜 견제하지? 아니 그냥 뭐 있으신 분 아 뭐 있냐고? ㅋㅋㅋㅋㅋㅋ 내가 뭐 있는지 왜 궁금한데 다른 애들 나는 못해 궁금해서 아 궁금해? 나는 뭐 손흥민 있고 어? 왜? 손흥민!? 얼마 뽑으셨어요? 나? 내가 한 40만원 썼나?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 손흥민이 있어요? 손흥민 있고 칭태도 있고 덕배도 있고 손흥민.. 칭태가 있다고요? 덕배도 있고 반다이크도 있고 예? 알리송도 있고 루카쿠도 있고 아니 우리 팀으로 합시다 돈 차이가 있잖아 나 40 정도 썼다니까 나도 30 썼는데 나는 왜 티모베르너, 조알랑 닉포프 공냥아 더 썼어야지 야 당구 너 얼마 썼냐 아니 저는 그냥 좀 썼어요 쪼금이 어느정도는 쪼금이 어느정도인데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저기 공냥이가 당구님이 축구 제일 피파 제일 잘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하루종일 피파만 해야지 하루종일 아니 진짜 아닙니다 하루 왼종일 피파만 하니까 잘할 수 밖에 없지 아니 저 왼종일 하지 않아요 형님 당구님 형 몇십 썼대 형 몇십? 몇십이래 몇십 아 몇시가 아니라 몇십이라고 몇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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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가 아니라 몇이 없습니다 야 이거 스쿠드에서 선수 바꾸기 쉬운거 없냐? 이상한데 자꾸 필터가 초기화 안되는데? 필기화요? 케미 맞추는거? 영택 케미 맞추는거는 알거 아니야 아 세들은 자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선수가 안바낀다고 안바낀다고? 자동바꿈 있어야 되는데 자동바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릭하시면 되는데 필터가 초기화가 안돼 이거 왜그런거야? 그냥 포지션으로 되고 저도 그래도 일일이 손으로 바꿔줘야되요 아 이건가? 그러면 팀으로 하실래요 개인으로 하실래요 지금 다수결로 정하자 팀으로 하자 팀으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팀으로 해도 되고 저기 스쿼드 뽑은 사람은 스쿼드로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한경기 두경기 해봐야 뭐 금방 끝나잖아 6골씩 밖에 안되니까 팀으로 한번 하고 뽑은걸로 한번 하고 합시다 여기 그리고 모드가 많아요 그 반칙 없는 모드 아니면은 한골 넣으면 그 선수 퇴장하는 모드 밸런스에 루카코 골을 넣으면 루카코 퇴장이에요 그럼 10명으로 해야돼? 왜냐면 압도적으로 잘하는 골키퍼 제외 랜덤으로 아무나 골키퍼 제외 랜덤으로 퇴장하고 10명으로? 그렇게 오징어게임 하는거에요 와 아 나 오징어게임 안봤어 얘기하지말라 좀 아 오징어게임 오케이 이정재 외계인이에요 아씨 하지말라고 아 외계인은 아닌데 아니지 아 그만 얘기하자 아 그만 얘기하라고 오짓말해도 진짜로 아무 얘기도 하지말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정재 나오긴 해요 아 얘기하지마 나 이정재 나온지도 몰라 나 볼거니까 이정재가 나온지 모른다고 그정도는 스포도 아닌데 너 안보잖아 안볼거면서 왜그래 아 볼거라고요 내일 모레 안볼거잖아 볼거면 진작 봤지 아 볼거라고요 볼거라고 난 이미 유튜브로 다 봤지 싶어당할까봐 볼시간 없어서 아니 진작하든 구라든 아예 얘기를 끌리지마 오케이 오징어 얘기하지마 이정재 오징어 장세 오징어도 하지마 끌어 이씨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는건 너네 어렸을때 해봤어 그게 그 아니 얘기하지마 아니 물어보는거야 뭐 오징어야 아니 나는 어렸을때 했었 진짜 했었거든 거기있는 나오는 게임들 다 오징어 게임 같은게 어디있어 시끄러 옛날에 해봤지 즐거워가지고 아무튼 자 그러면은 팀을 정해서 하는걸로 하고 일단 클래식 매치로 4명이서 대진을 짜고 너무 밸런스가 무너진다 하면은 팀플로 넘어가거나 아까처럼 노를 모드 퇴장 모드 그걸로 하죠 만약에 2대2로 만약에 2대2로 하게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짜야돼? 일단 팀장을 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당군형이랑 옥냥이가 팀장을 해야돼 아니 쇠리형이 팀장을 해야돼 아냐아냐아냐 나는 지금 거의 4위라서 안되고 아니 이거는 이제 경기를 해보고 판단하죠 그렇죠 그렇죠 결승가시는 분들이 팀장을 하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당군이랑 옥냥이랑 먼저 붙는다고? 예 왜 온라인침선이 안나오시나? 내가 할게 그럼 난 뭐 내가 초대할게 어 초대해주세요 이거 소리를 화면보는건 꺼야겠지? 아니 화면보는거는 켜도되지 뭐 소리가 다 계속 겹쳐서 나오잖아 2명은 나가야지 둘이서 하는 사람은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관전한 사람들만 보고 관전하는 사람들이 위로가야지 아 위로 위로 어디로? 특채로? 아무데나 가자 아무데나 특채로와 특채 네 형님 특채로 갈게요 어 당군이 형 초대 아아 됐어? 네 들려요 형님 오케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게 아 제가 초대할게요 나 찾았어 이거 토토를 할까? 아 여기 들어와서 뭐 당군이 이기겠지 솔직히 당군이 무슨 대회 나가서도 우승했다던데 아니 뭐 피파 우승자 출신이라 그러던데 저기 옹냥이가 전후반 경기 몇분? 5분? 당군이 그냥 이길거 같은데 당군이 뭐 그냥 맨유 고르겠죠? 맨유 뭐 팬이라 팬이라 그러던데 뭔가 흠 보고 당군이 비슷하다 아니면 당군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옹냥을 잘하는거야 아니 옹냥이도 좀 잘하고 내가 제일 못할거 같은데 에이 형님 왜그러세요 아니 나는 원래 스쿼드만 짜고 안해 어 왔어 왔어 원래 그런거 있겠다네 맨유? 너 너 뭐할거야 맨유로 할게 어 야 소리 마이크 자리는 저거있다 파리 파리 맨유 맨유 은바페 저는 팀으로 할때 파리가 최고지 아아아 파리 아니 파리 파리 상대할만한 팀이 없는데 아 아 형님 파리하실거에요 형님 파리하시면 제가 양보해드리고 아니야 파리는 난 안해 형 누르시면 돼요 아 레알은 안되지 손흥민 모오라 델리알리 호이베르 아 스킵이 75밖에 안되네 나 시작한다 사실 토트넘 해야되는게 맞는데 토트넘? 토트넘 제가 해봐야 하는데 답답해요 토트넘 느려 손 빼고는 손 빼고는 대단하다만 잠깐만 저 소리 좀 이거 소리를 키고 봐야되나? 헷갈릴텐데 조금 켜놔야겠다 아 끊긴다 근데 이거 전승에서 인모탈 갑옷 준다고 하면은 최야옹 초보수가 당군 맨유에다가 옥냥이 토트넘 그런거에요? 토트넘 골랐어요 나한테 비슷하겠다 아니 형 공격하기 막는게 어디가 편하세요? 무리뉴 축구해줘요 아니면은 누누 축구해줘요 옥냥이도 커리어모드 많이 해가지고 뭐라고 정해진다는거 sushi 순안 vocal 근데 이게 컴퓨터나 하는거랑 사람이랑 하는거랑 좀 달라서 지금 그거 좀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는 정해져 있어서 로튠이 command로 공격할수 있다보니까 오오오오오오오 18 어치 치는데 일부러 수도 안하는데 아니 슈키가 잠깐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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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렉걸리는거 같은데? 슈키가 반대로 되있나봐 제가 봤을때는 당군님이 약간 조금 그 긴장하신거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 잘하니까 아니 쟤 장난치는거야 이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에 저러다가 이게 좀 약간 뭐라해야되지? 맞춰준다랄까? 아니야 시간 후딱가 진짜 그런가? 이게 몇분이지? 어 9분? 아니 슈키가 반대로 되있나봐 이거 아니 애들 왜이렇게 둔탁해? 기본 컨트롤 형 슈키 그 미음으로 되있어요? 흉가 보인다는데? 슈키는 동그라미지 나는 왜 동그라미도 되있지? 나는 왜 그 미음으로 되있지? 아니 이응으로 되있지? 나 동그라미? 나 미응으로 되있지? 아니 이제 온냥이가 붙어야되는데 공장기가 일부러 못하는 척하네 그 설정가서 플래시에서 저러다가 이제 슈키 무조건 풀스패드 무조건 동그라미지 뭘 레모인척 음 어 R2 어 촉보이는데 아 이래서 됐구나 이거 지금 멘탈 공격인데? 시간 글면서 R2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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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애들 너무 안좋다 기본 설정이 왜 안받긴데? 원래 나 얼티로 아는데? 그러면 1대0 일단 뭐가 1대0이야? 아까 넣었잖아 해리케이기 말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거지 온냥이 아까 넣은건 아닌데 지금 그냥 깐죽깐죽하는거지? 응 코이비에르 델리알리 제이슨 그리노드 보그바 축구좀 보세요? 나는 원래 동냥이랑 같이 맥주 마시면서 보고 하지 집이 바로 옆에니까 근데 꼭 같이 볼 때만 져 같이 볼 때만 그래서 같이 안볼라고 와아 이거 하는짓 알아야 돼 이럴줄 알았다 이거 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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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 안되 와아 패스 좋았는데 힘 숨찐인데? 어? 진짜? 이기겠네 힘 숨찐인데? 와아 와 이걸 막았어 와 어떻게 막았지 저거를 개인기 나오겠는데? 와아 날비도 있어가지고 오오 개인기 와아 와아 마르세우하고 막 와아 장군 지금 얼굴 막 우참하고 있어 우참 쟤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쟤 쟤는 저기 잘 모르는 저기 약한팀 고르게 해야돼 에메르송 오 압박봐 우와아 아니 니가 뺏겨놓고 뭘 압박이야 아이 에메르송 너무하네 날두 날두 날둔데? 와아 와아 야 이건 뭐 대놓고 상대가 안되는데? 지금 개판이야 진짜 어? 당군이 압도적인건가 그러면? 영태야 네 니가 이겨 그냥 나는 저분이랑 하기 싫어 농락당하기 싫어 아 그래? 어 니가 해 근데 그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아냐 지금 딱 봤는데 저거 발 한번 꺾는 순간 어 뭐 내가 스킬은 잘 모르는데 뭐 에이패스도 엄청 잘하시는거 같고 지금 일대일로 들어갈때 개인기를 쓰는거에요 지금 탁 툭 치는거 패스도 뭐 패스도 뭐 아우 옥냥이 케인 아아 옥냥아 아이고 그 앞에서 저기 어차피 다 눈에 보이는거야 저거 앞에서 저거 저기 기저쳐봐야 옥냥이가 이제 커리어모드로 이제 컴투랑 뭐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 상대가 좀 야간해 맞아요 여기 나와야 가거든요 어? 어어? 단독? 근데 아 저게 앞에 있으면 다 막혀 옥사이드 아니야? 피파의 그걸 잘 알고 계시네 앞에 서있으면 거의 대부분 100% 막히거든 아 그런가? 와 자연스러운데? 맨 위에 포메이전이 몸에 익혀있어 와 저거 저거 볼 컨트롤 봐 저거 어 저거 봐 저거 볼 컨트롤 봐 저거 와 저거 패드 현란하게 막 그냥 쥐고 계실듯 아 에이패스 이게 에이패스지 아 쩐다 진짜 저런 패스 난 뭘 하거든 어 오 하기싫다 저는 형님을 일단 없애고 어 없애? 오 좋았다 오 이건 뭐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웅냥이도 못하는거 아니야? 웅냥 좋았다 패스 어 이건 패스 좋았다 근데 이거 어차피 막혀 아아 갈기지 왜 뭐하는거지 갑갑하게 하네 영태야 근데 너 아마존 레벨 몇이야? 아마존 지금 40? 어제 키웠어요 어제 하드꺼 팔라딘 죽고 자벨린 줄까? 아니야 그냥 밖에서 그렇게 트레이드해요 형님 아니야 뭐 저거 어어 오 살렸어 아 근데 영냥 잘하는데? 아니 패스는 괜찮고 어차피 문전 안해서 컨트롤이 안돼 형님 다음에 우리 둘이에요 왜냐면 저쪽 둘은 한바씩 해봤잖아 몸이 풀렸어 근데 저기서 한 명이 들어가면은 불리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둘이 합시다 어차피 다음에 우리 둘이야 아 그런가? 살짝 열을 나오네 형님 뭐하신다고요? 형님 먼저 팀 고를 기회 드릴게요 연장자로서 아아 너는 근데 파리 골라놨잖아 파리 안해도 돼요 저는 파리가 너무 세 형님 파리하실거면 파리하셔도 되고요 리버풀 아니면 토트넘 둘 중에 생각 중 좀 그런데요 아 리버풀? 형님 리버풀하시면 제가 토트넘 운동해도 되겠네요 오늘도 바꿔주세요 리버풀 요즘 어때요? 너는 리버풀을 뭘로 보는거야 도대체 리버풀 요즘 어때요? 리버풀 요새 그냥 뭐 그렇지 까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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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풀 개쎄? 그래? 그렇게 파리하는게 낫나? 파리했다가 이기면은 파리빠리라고 할거 같애 아 여기 그리고 토트넘이구나 토트넘이구나 아 토트넘이구나 어 센놈들밖에 있어 맨유도 좋네 맨유 날도 들어와서 더 센진거 같애 아 일부러 A패스 하시는거 같은데 와 A패스가 뭐에요? 저거 뒷발로 이렇게 딱 주는거 있잖아 아 아 앞에서 못 뺐거든 저러분 잘하시는데 형님도? 그니까 이론만 아는거지 할 줄은 몰라 아 안대 안대 위로 오오 잘 봤다 오오 이거 슛 안돼 아 왜 안갈기지? 완벽한 기회를 원한다 온냥이는 완전 맨시티 갈아 진짜 거기서 갈겼어도 되는거 같은데 아 대박이네 진짜 일부러 안넣고 있잖아 수비를 잘하네 탕구님 축구는 수비도 중요하니까 수비가 없나 제가 좀 수비 갈게요 너 월클 할 월클 라니도르 해봤어? 네 월클 라니도르 수비한테 수비할 때 개 털려? 비슷해요 뭐 지긴 했지만 비슷하다고? 형님 이겨요? 아니 월클 AI 수비 되게 잘하는데 오 좋다 아 으 Hoy Cobpi 아 나 의외로 two neined these 항β리 봐주고 있는 이니까 약간 그런거 같아 이제 한 칠시 이렇게 더 늘려는 것까지 지금 더 빨리 눌러야 Spoiler 아까 우리 ampli 네 지금 지금 신화 시וה 크로스 조심 크로스! 좀 오바인데 입으로 섞어서 하려고 크로스 본인이 올리면 되는데 너무 촘촘해서 공 줄 데가 없다 공 줄 데가 없다 장군도 봐주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말수가 줄었어요 말수가 줄었어 지금 진심모드 나오고있어 지금 원래 말이 없으신거 아닐까? 어 돌린다 아니 들리가 없는데 말수가 많이 줄었는데 어 돌리잖아 지금 70분쯤에 한껏 올릴 것 같긴 해 날 누가 넣을까 누가 넣을까 카바니 아 호날두 뺐어? 날도 뺐구나 아 봐줬네 왜 그래 에이브라 날두가 화lene 카바니 속도 60인데 밖에 안되던데 키 진희 아니 못 는데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어? 공량에 못 넣어 아 그래요? 어 못써 단독 찬스 나지 않는 한 못 넣어 보이베르는 활동량 원툴이야 진짜 패스 줄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 저 수비 되나? 일부러 패스 안 하시나? 포고받아 가만히 완전히 이거 완벽한 찬스 만들려고 일부러 각 잡으시는 것 같은데 와 산조 드리블봐 컷백 제대로 넣으려고 천억 드리블 아아 가만짝인데 그냥 막히네 천억 밖에 없어다 뭐 했다고 드리블이래 다 천억 투석이야 1대0? 공량을 잘하는거야 당군이 봐주는거야 아니면 사실이랑 비슷한거야 봐주는거야 봐주는거야 봐주는거 같아요? 봐주는거야 내가 봤을 때 공격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이거 다음에는 경기적도 형 빠르게 얘기해 공격에 대한 의지가 없어 ㅎㅎㅎ ㅎㅎㅎ 진짜 누리자 ㄴㄹ 케인 2,500억 영태랑 하는 오아 이게 오아 이게 들어갔어? 오아 뭐야 이게 들어가네 야 그래도 케인이 피지컬은 있구나 아 거기서 그냥 가만차기로 들어가버렸는데요? 우와 발목힘 어? 넘겨버렸어 깜짝 놀랐겠다 야 내가 진심이라니까 다 주는 거 아니라니까 쟤 아냐 아냐 이제 제대로 할걸? 봐봐 이제 봐봐 뭔가 공격이 다를거야 봐봐 룰이 안되나 그렇게? 나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게? 호날두가? 패스랑 크로스 할 때 잘 봐 룰 당 안되네 이게 패스가 바로바로 들어가지? 진심문이 나오는데 날도 없는구나 패스가 지금 바로바로 들어가지? 완전 다르지? 공을 끌고 있지 않잖아 아유 형 봐줘! 아유 형 봐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봐 오우 깜짝이야 흥민아! 아아! 구라야! 베르난데스 아 형 제대로 한다 오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아니 근데 또 사람이 후반대에서 마음이 급해지면은 또 실수하게 돼 이거 연장있나? 연장 있겠죠? 무승부도 있나? 룰 안정했잖아 룰 안정해서 아마 연장전하고 저기 정하겠지 이게 딱 저랑 맞아요 60% 연장하는게 맞긴해 근데 재미없잖아 오우? 설마 옥냥이가 이기면 옥냥이가 오히려 힘숨? 옥냥이 힘숨인거 아닐까? 여기서 못누면은 연장인데 어 여기서 못누면은 연장인데 연장감은 곤란하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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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극장 고르려고 그러시나? 원정이 아니겠지 1분 남았는데 복봉이었어 내가 옛날에 피온 했을때도 그렇게 뭐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 끝나는데 복봉이었어 미쳤다 까반이 어? 보여주나? 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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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재경기를 하거나 시즌에 계속 재경기야? 아 연장 저거 설정이 없나봐 아 이거 비긴걸로 치는건가? 야 이거 어떡하나? 왜 그게 왜 안되지? 왜 연장전이? 재경기 너무 오래걸리고 가발보 하라 그래 가발보 흐흐흐흫 공유율이 토트넘이 더 높아 일단 뭐 진행이 안되니까 이게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승무패 설정이 있나? 연장이 없 이거 리그 경기라 연장이 없을걸? 아아 아아 리그로 하는걸걸? 아아 거기 갑시다 님 뭘 어떻게 가? 옵션에 있다고 하는데 밑으로? 아 잠깐만 사실상 따지면 2대1이긴해 아까 1대0에서 먹히고 헤리케인 넣고 2대1이잖아요 알았어 상관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돼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렇게 해도 돼 진짜로 아니 그럼 대신 나도 뺐으니까 대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니 이거 리그가 이게 보니까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게 그냥 리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무승부 되면 그냥 무승부 되는거 같아요 야 방금 뭐 힘 빼고 한거야 어떻게 한거야 봐주시는거 같던데 아니 이게 아니 완전 봐줬어요 아니 이게 전술이 좀 제가 쓰는게 아니여가지고 사실 그러면 이거 제가 보니까 얼티로 하는게 제일 나을거 같아요 이거 일단 연습경기로 하고 진짜 존은 이제 사다리 타갖고 얼티로 하죠 얼티로? 얼티로 얼티로 형 둘이 먼저 나랑? 영태형 형이랑 영태형 먼저 아니 우리 팀으로 하시다 형님 아니 왜 이거 이제 전술 아니 형님 침이 무슨 덕배도 있고 다 있다는데 무슨 아니 만약에 야 너 생각을 해봐 이거 너 생각을 잘해야되는게 내가 이렇게 좋은 스쿼드를 갖고 너한테 진다? 이게 더 어우 끔찍해 잘생각해봐 나 메모장 채야돼 오히려 형은 잃을게 없어요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아 이거 안되는데 뭐 아이 쫄팍게 맞췄었거든 아 쫄게 아니고요 아니 카드 깔 시간이 없었잖아요 제가 나도 없었어 형님 40만원 질렀는데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뭐 얼티로? 네 얼티 얼티 얼티로 해 그저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것도 맞추지 뭐 씨 내가 어차피 다 기록해놨으니까 괜찮으실거에요 얼티는 친선 어떻게 하는거더라 지도할게요 얼티 들어가셔서 플레이하신다면요 친선경기 누르신다면요 네 친선경기에서 초대하시면 돼요 이거 저거 골 넣는거 다 스킵해야되지? 스킵해야되지? 아니야 스킵 안하시면 돼요 안해도 돼요 그리고 연장전 다 하는걸로? 골든골 아니면 연장전 연장전 아 근데 나 하나 물어보고 있는데 물어봐도 돼?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거 승부차기 할때 승부차기 얼티에서 승부차기 있더라고 승부차기 할때 골키퍼 어떻게 좌우로 점프시키는거 키가 뭐야? 저도 그거 몰라요 그 움직이는거 오른쪽거에요 오른쪽거 아 오른쪽골로 이렇게 아 R3 R3 아 R3로 그러면은 옆으로 확 치면은 저기 다이빙하고 그러나요? 네 아 그걸 몰라갖고 맨날 졌어 맨날 전면만 막으셨구나 좋아좋아 그러면 두 분 하시고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각자 방 관전할게요 제가 쉐리형과 관전하고 당근형이 가운드가 더 잘하지 카우치플레이, 온라인플레이, 친구가 플레이 내가 초대할게 네 이게 지금 저희들 위로 올라가 있을게요 무슨 말은 있는데 나 형님이랑 해보고 몇명 바꿔야겠다 이거 저거 뭘 선택해야되지? 미스터리볼 있고 그냥 클래식경기인가? 공식규칙으로 플레이하는 클래식경기 초대 초대 보냈어 초대갔니? 네 들어왔어요 제가 형님한테도 보냈는데? 뭐 나는 안왔어 나중에 기다리는중 임대선수 써도 된대 너 펠레 혹시 받지 않았니? 펠레나 크루이프? 네 그거 써 네 임대 했죠 당연히 아 해놨어 나는 안했어 근데 초대좀 다시 주시겠어요? 잠깐만 다시 딩유 딩유는 임대가 없어 아 딩유가 다 좋은데 초대 임펠레 임펠레 초대를 보냈습니다 친구와 플레이 이건가보다 초대 초대는 왜 안되냐 근데? 미스터리 볼? 아냐 맨 마지막에 클래식경기 그거야 맨 마지막에 보여? 저도 초대 보냈어요 나 초대 안왔다고 나오는데 저도 형님한테 초대 보냈 초대를 어서 확인하지? 기다리는 중 나도 기다리는 중인데? 알림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 한번도 이거 해본적이 없어서 알람 한번 볼게요 아냐 클래식경기 설정 뒤로 프라이버시? 아니야 그건 친구 추가만 꺼놨어 친구 추가만 초대를 보냈습니다라고 뜨는데 제가 보내볼게 형님 제가 보내볼게 잠깐만 형님 토트넘으로 되어있는데 응 초대 게임 세션 만드는 초대 보냈거든요 저도 초대 안오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알림 프로필에 참가 기능이 왔다는데 무슨 말이야 프로필? 알림이 있나 봐봐요 알림에는 없어 거기에 네 번째 한번 봐보세요 게임 베이스? 네 거기 없어요? 참가 가능 게임에 초대하기 안 떠요? 잠깐만 아까 옥냥이는 그걸로 했고요 신선 경기 팀 신선 경기 팀 신선 경기 피파 내에서 하실 수 있어요 형 아까 클래식 누르시고 거기 자체에서 초대를 하실 수 있어요 초대했는데 안온대 안온대요? 응 그럼 영태형이 반대로 해보실래요? 그래도 나한테 안와 내가 했는데도 안와 잠깐만 어 그래요? 뭐 메세지 같은데 안와 단군이 형이랑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둘 다 얼티는 좀 다른가? 근데 그거는 얼티가 아니었잖아 아니 얼티를 했어요 저희 시험할 때 아 그래? 네 단군이 형한테 다 나갔다 올게요 너 혹시 얼티 한번 나가볼래? 아니 나갔다 들어올게요 형 프라이버시 설정 두 분 다 돼 있어요 혹시? 나 아까 그거 다시 했잖아 너도 다시 하잖아 옥냥이 너도 쉐리 형도 혹시 돼 있나? 나 혹시 풀어야겠다 이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다시 풀고 해야겠다 그거 어디서 풀어? 어디서 풀냐면 그 설정 일단 프로필 들어가시고요 프로필 프로필 잠깐만 이게 설정 홈 아 홈으로 가야된다 홈으로 가고 형 유저 및 계정? 예 맞아요 맞아요 유저 및 계정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를 다 유저 친화적으로 바꾸세요 누구나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친한 친구 게임이죠 어 이걸 다 바꿔야 되나? 한 거 없을 텐데 이거 아까 너 그리 했잖아 초대가 이거 초대가 이것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저 단군이 형이랑 할 때 제가 초대 보내니까 제거는 안 받고 단군이 형이 준거는 받더라구 난 따로 뭐 이걸 누구나로 다 바꾸라고? 넌 누구나로 일단 바꿨어 이거랑 상관없다는데 어제도 그래서 그 초대가 안 와가지고 잠깐만 단군이 형하고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아니 나를 초대해봐 옥영아 니가 나를 초대해 아 제가 형을 초대할게요 그러므되겠다 여기서 되는 안 되나 보면 되지 친한 친구에 친한 친구는 뭐야 또 랜선 뭐 공유기 문제가 있나? 에이 설마 요즘 요즘에도 그런거 있겠냐? 그럴 수 없어 초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초대때면 어디 떠? 그냥 오른쪽 위에 떠요, 오른쪽 아래는 여기서 플레이 파티 초대 교류 가능 사람? 누구나 나도 다 누구나로 바꿨어 저 누구나로 바꿨어 정치형 제가 초대할게요 1,2,2 초대 초대를 보냈습니다 떴어요 아, 보냈다 나왔어 왔어 왔죠 여기서 받으려면 폴스버튼인가? 맞아요 됐죠 최리형 이거 다시 제가 나갈테니까 형님이랑 나랑 뭐가 좀 안맞나보네 나는 저 설정 다 누구나로 바꿨어 지금 다시 그러면 나가시구요 어떻게 하시냐면 영태형, 시리형 초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초대해볼게요 형님 오른쪽에 뜨나 보세요 오케이 친구와 플레이 누르시고 클래식으로 어 어 일단은 친성경기 플레이에서 친성경기 클래식 맞지 어 클래식 네 클래식 어 왔어 그거 프라이버시가 많나봐 굿굿 프라이버시인가 봐 그룹에 참여 이거 맞지 형님이랑 저랑 프라이버시 받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희 올라가서 보고 있을게요 네 스트리머들은 저 프라이버시 다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대가 안됐나 영태 울버헴튼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그냥 늑대가 멋있어가지고 누누 감독 좋아했었나봐 나 준비 끝 안녕하니까 형님 스쿼드가 너무 센데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어 내가 빨간색 할게 네 레츠고 어떻게 초반에 저기 인트로 스킵해 아니면 너 뭐 볼거야 어떡할거야 뭔 인트로야 처음에 막 누구 알려주고 아 그냥 넘깁시다 다 넘기고 오케이 해결인데 스쿼드 좀 볼까 스쿼트 안 볼걸 나 저거 진짜 급하게 맞춰서 왔어요 팀으로 하는 줄 알고 스킵하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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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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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몸을 풀다 형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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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살살해 천천히 천천히 살살 살살 우리 강조석이 다 빨간 척 아리슨 시작 버텨 반다익 천천히 케빈 데 브라이넷 인고로 콘테 스트리크 듀오 로맨도 루카쿠 피엘 에메리코바리아 페레로 바꿔야겠다 이런 패스를 쓸 줄 알아? 엄마야 와 패스 자.. 아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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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눌러? 아 이거 죄송해요 잠깐만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야 펠레가 진짜 빠르네 아 펠레가 됐어? 됐어? 그리고 펠레가 진짜 빠르네 펠레가... 펠레가... 아 지금 미치 nhất 아우야야야야 으ophile의 전기 시점이 짱이야 ох OK 오우우유 일시정지.. 뭐야 일시정지 니가 눌렀어? 아이구 우와 마운트 아 뭐야 아 뭐야 와 어허 어허 이거 못 넣어서 넣어 좀 위험해 어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걸 못 넣었어 조고메즈 아아 고메즈 어허 어鬼 피곤 강아지는 consecutive 사울 아내 자극 스포머징 아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덕배 얼마 안 비싸 얼마에요? 어? 10매만? 고삼초 그 마지막 패스는? 오 오 오바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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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킵해야 된다고? 이거 뭐야 컨트롤 알트 딜레이트 누른 것 같은데 뭐죠? 아니 카메라가 카메라 아 나 골장면 리플레이 보고싶었는데 아니 저거 안 눌렀어요 아 눌러놓은거야? 네 형님 누르신거 아니에요? 여기가 다시는 경선이 되었고 좋은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정리할 수 있는 정말 빠른 끝이 그 기술을 그 기술을 그 기술을 알지 저번에 저거 그때 그때도 저거 했었잖아 뭐야? 아 왜이래 오 잘 봤다 음 음 음 음 어? 이게 이렇게 먹히나? 뭔가 허무하다 뭐야 다시 밑에 보다가 쏙쏙쏙 오 뭐야 오헤이 참 오헤이 오헤이 가자 인데 펠레 인데 펠레 펠레 개빨라 반다이크가 못 쫓아가 오 세상에 반다이크가 못 쫓아가네 오헤이 오헤이 막상 오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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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스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어떻게 해야되어? 그니까 잠시 가위로 들어갔잖아요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와 놀랬네 아이씨 그거야 강태야 왜이러해 강태야 니가 40만원짜리 강태가 왜이래 판넬스턴의 곳에서 오! 그녀가 어떻게 잃어버렸어? 정말 멋진 기회네요 패널들이 올라갔고, 그녀가 오프사이트였는데 그녀가 그 판넬을 찾았을 때 알고 있었는데 안 돼! 전반적 끝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제 교체를 해야겠는데 아... 모으라 넣어야겠는데 아니요 골고루가 다시 움직여요. 랜저들은 아무것도 못할 수 없죠.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놈이 이기고 와야 하는데 이거? 앤드루 로버트슨 디브라이네 골고루가 잘 사용하지만 대팬스에 불가능할 수 없죠. 오바마 양 그 놈이 들어있어요! 아! 어디다.. 아이고 이런 대팬스에 불가능한 정책을 끝냈어요. 팀과 동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바마 양 오바마 양 그쪽으로 정책을 넣어버렸는데 코바지츠가 잊었죠. 골고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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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입니다. 희망이 표정인데 이거? 에이 뭐지 뭐 진심으로 해 저기 이제 진심으로 해 그만 숨기고 장만하지 말고 진짜로 해 야 이거 부사 반칙이 아니야 진심으로? 아우 손아 아 나 손이 넣었어야 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날아 낙수 맥 아우 아우 아 저기로 패스했잖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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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될데 골 먹으면 안돼요 선태야 여기가 보다니깐 확실한 정보를 희망하지 못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강한 공격 강한 공격 강한 공격 형은? 아니 펜스는 왜 그렇게 안해 영태야 네? 그냥 불러봤어 워커 상처 에헤이 오바마 양 야 둘이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어허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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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지금 저기 옥냥이하고 보면서 지금 우리 얼마나 비웃겠어 바보들 둘이서 지금 야야 우리 수비 왜이러냐 이거 아우 이제 수비가 모르고 수비왜라 워커 아 너무 쎄다 이거 수루가 안좋다 그러더니 진짜네 사울 어 이거 안되는데요 역시 반다이크다 아잇 멘탈이 영태가 나를 없앤다고 했던거 같은데 으아악 왜이렇게 많아 아하 참 바보들 둘이서 뭐하냐 진짜 하하하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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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찾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침대 해 침대 야야야 아우 후우 어? 아 이게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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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뭐야 하하하 아우 아우 아 이게 막히네 이거는 완전히 내가 수비빨이네 수비가 너무 좋아 하하하 야야 길을 막어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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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하하하하 아, 운이 안좋았어. 내가 봤을땐 비슷비슷했는데 운이 안좋았어. 아니, 영태가 이긴걸로 하면 안돼? 영태형이 거의 이긴거 같애. 그니까, 영태가 이긴걸로 하고, 저기 나 다음경기 하기 싫어졌어. 니네 하는거 보니까. 아니, 펠레 빼고는 선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니까, 나는 선수빨이야. 넣은거 펠레가 다. 선수빨도 실력입니다. 아, 아쉽게 됐으면 두분 너무 잘하셨는데. 선수가 좋아졌어. 이거, 그럼 저... 네? 꼭꼭살까 기다려, 씨. 뭐라고? 아니, 지금 뽑는다고 해결할게 아니지. 뽑는다고 나오겠어. 아니, 뽑아. 아니, 그게 감정적으로 하신분지. 형님, 그거 뽑아서... 나 인진만 원 있다고! 아니, 이거 뽑아서 지면 더 비참해요. 아니, 지금 너무 없어. 지금 스커드 급하게 짜낸. 그거 그냥 이따가 컨텐츠로 해. 네, 지금 안나와. 오늘, 오늘은 지금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하루 이틀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가시고, 저랑 이제 당권이 형이. 네, 가죠. 네, 오케이. 어, 저기 진짜 얼티로. 아니, 섞어야 되는 거 아냐? 저, 저, 저 위로 갈게요. 네, 위에서 뵐게요. 이거 아까 붙었잖아. 섞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희... 아니, 아까는 그 친선모드였고, 진짜. 그거 그냥 얼티로 진짜 다시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얼티로. 네. 아, 참. 참, 그... 아, 야, 당군이 형! 당군이 형! 왜? 진짜 마이크는 끄지마. 대신 형 제대로 하는 거 제가... 영태야. 마이크만 제발 끄세요. 네, 홀리해. 그냥 진짜 네가 이긴 걸로 하면 안 되냐?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경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나 진짜 저기 저기... 여기 좀 위에 두 명하고 해서 너무 챙비나하기 싫어서 그래. 안 소통이야, 소통. 어, 아가리. 형님. 이거 진짜 네가 이긴 거야. 이거 팀이 똑같았으면은 네가 이긴 거라니까. 팀으로 합시다, 팀으로. 내가 하는 스쿼드가 좋아진다고. 아, 그리고... 리버풀 하시고, 저는 뭐 저기 토트넘이나 파리하는 게. 아,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락당할 것 같아. 아... 아... 다시 할게. 그저 한번 합시다. 아, 형이 하세요. 응? 너 그거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3대1로 하자 그럴까? 2대2도 되지 않나? 2대2도 되는데... 저기 내가 보니까 당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거든? 당구님 혼자로 웅냥이랑 셋이 우리 한 팀 먹고 한 명 이기기. 여러분들, 형님. 아, 동생이 아까워? 오케이. 사람이 세 명인 게 더 불리해요. 아, 그럴까? 아, AI... 아, 나보다 AI가 더 잘했구나. 아...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리합니다. 아, AI가... 한 명이 하는 게 더 셉니다. 아, 네... 정신보안? 어... 어, 나 그래요. 아, 나 자신 없는데. 아, 너 보냈어. 아, 보냈어요? 아, 쟤네가 별거 없다니까. 형님 잘하시던데? 아니야, 그 진짜 선수가 다 막아준 거야. 반다이카하고 칸테가. 아니... 2, 4, 5. 헬레... 헬레가 좋긴 척더라. 정지의 자유물로 간다. 안 되겠다. 이거 바로 호날딕녀랑 벨레랑 다 뽑아야겠다. 형님 아이콘 하나 있으세요? 아이콘은 그거 공짜로 준 거 있잖아. 그 뭐야? 이렇게 할까? 형님 뭐 뽑으셨는데요? 탈래. 아... 크루이팔려다가. 맥시맹 애들이 뽑으라고 해서 급하게 뽑아왔거든요. 79대의 능력지가 좋더라고요. 맥시맹 좋아. 속도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약간 스쿼드 좀 맞춰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오늘 팀원 안 자랐지. 근데 지금 뭐 코인이 얼마나 더 있는데. 돈은 한 20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히파 골드 있잖아. 그러니까 히파 포인트 있잖아. 포인트. 포인트는 없죠. 포인트는 없고 골드가 20만 있다고? 네. 지르면 되지. 그거면 EPL로 안 맞추고. 저기 세리에나. 그쪽으로 가면 풀스쿼드 만드는디. EPL 맞춰야지. EPL은 비싸서 안 돼. 세리에들은 말도 못해요. 뭐. 뭐. 제 말 들리시죠? 너 그걸로. 칭테 빼셔야 돼요 형. 칭테 빼야 된다고. 손흥님도 못사. 손흥님도 못사. 손흥이 아까 사는데 못사더라고. 30만원이다. 아니 수민이 되게 많은데. 이거 지금 이거 경기 룰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 용량이가 알거든. 형님이 한번 이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이긴 사람하고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런건가? 집에 가 지금. 집에 가 지금. 여기서 이긴 사람하고 흥림하고 붙는 건가? 지금 정의에서 패스할게. 고메즈 얼룩할까요? 우측 아래 위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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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중앙 중앙 중앙. 어. 오케이. 이것도 중앙. 이거 중앙. 이거 중앙. 슛. 슛. 아. 까비. 야. 이게 같은 게임인데 너무 달라보이는데? 우리가 한거랑? 아. 수준이 달라보인다며? 너무 다른데? 아냐아냐아냐.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 이거 어버버버 안하고. 형님 왜 그러세요. 시타구만. 아니라니까. 저거 볼 컨트롤 봐봐. 크리스퍼가 있냐? 뭐야. 바렐라 있고. 이거 게임 스피드 빠름인건가? 와. 내 스타. 전설 은퇴 안하나? 아니. 저기 이분 저거. 스쿼드가. 그거 하얀색 아이콘있고. 막 이런거 같은데? 비싼거? 와. 와. 베브라이너 얼마라구요? 베브라이너가 한 17? 16만? 17만? 내가 할때는 그정도였어. 아. 뭐가 반칙이야. 아까 깡태도 조툼하냐 형님 보니깐. 깡태 좋아. 깡태랑 반다이크 든든하더라. 반다이크는 얼마에요? 반다이크가 한 20만원 좀 넘을걸? 아. 뭐 그렇게 비싸 수빈데. 바라니 더 비싸 바라니. 아. 비싸구나. 아. 깡태 50이라고? 깡태 그렇게 비싸지. 나 칸테 40에 샀었는데 올랐네. 뭐야 형님 40밖에 안왔다면서 돈 왜이렇게 많아요? 내가 뽑은걸 팔았지. 그래요 얼마나 잘나왔길래. 나는 덕배도 뽑고 실제로 뽑은 클래스가 많아. 뭐. 시작부터 출발선이 달랐네. 그렇지. 팀으로 합시다 형님. 다시 떠어. 아. 하리로 다시 떠. 아. 아. 니가 이긴 걸로 하려니까. 아. 다시더라구. 너 이긴 걸로 하려니까. 와 크레스포도 있으시네. 어 뭐야 뭐해. 어. 사기 사기. 왜 크레스포도 샀지? 얼마지. 뭘.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맞다. 나 펠레 안썼다 형. 그쵸. 펠레가 없어요 근데. 스쿼드 차이가 저기 너무 좋네 당군님이 팀으로 짐진되기 싫었는데 아까 드리블을 하는데 공을 놔두고 가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패스가 너무 빨라 아 부드럽다 부드럽게 확실히 아 헛발지 그릴리시 얼마나 하지 지금 맨시티에서 난리지 옹냥이도 지금 급하게 아마 아까 뽑던데 아까 옹냥이도 지금 급한 스쿼드 꺼 뭐 급하게 막 샀다고 그러더라고 급한 스쿼드 누군지 모르겠어 유명한 애가 없어 엄청 비싼 애 있잖아 얘도 급하게 뽑았어 어 반대잖아 아 형 잠깐 숨 좀 쉴게요 저 형 숨 좀 한번만 쉬시면 안돼요? 아 근데 잘한다 숨쉬고 계세요? 숨쉬고 계세요? 아 잘해 잘해 내 시타도 있어? 우와 뭐냐스쿼드 우와 뭐야 옹겨들 뻔했다 그랬을 뻔한데 리디거 좋아 리디거 가성비 잘 막아 고메즈 되게 비싼데 수비는 잘 만들었네 형 위로 주면 없어 지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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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화났다 아이씨 조용히 해 돼지새끼야 돼지? 너 흔다는 소리야? 콜 안 들어가서 화난거 같은데 화났다니까 내가 지금 봐주는거 아니라니깐요 지금 옹냥이 말려들고 있어 지금 입이랑 해가지고 계속 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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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아아 저런거 안들어가면 더 빡치는데 은근히 마무리가 약한데 조알 캔세노 아휴 축하드립니다 리디거 가성비 저 약간 무리뉴 같죠 축구 지금 약간 늪에 들어와 있는거죠 형 제이 싫어 옹냥 스타일 무리뉴 스타일 제이 싫어 오 오 아 약간 운에 기댔어 방금 그냥 뚫려라 베르너가 좋나 베르너 중앙 침투 어때요 그거 지금 중앙 침투 시키기 데브라이너 오른쪽 주고 중앙 중앙 코 한골 넣는 사람이 이기겠어 한골 싸우네 한골 싸우네 베르너쪽 지금 타이밍 uw cup 진짜 좋았다 어 근데 마음부 아 미 A 그냥 골키퍼 누구지? 맨뒤로 했나? 누구로 했나? 누구로 했지? 완벽한 찬스를 누리는 거 아닐까? 아 포프야 이러면 안 된다고? 피해가지고 잘 갈기면 되지 답답하다 내 축구 답답하진 어두포드나 중앙 고 다시 중앙 중앙 크로스할게요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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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개발릴 거 같은데 크로스 반대전환이 너무 좋은데?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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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이래요 30만? 어쨌든 반다이크보단 비싸더라고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레전드인가? 몇 골로 왔더라? 에스타 구려 왜? 에스타 레전드 아닌가?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넣냐?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니까 못 넣는 거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안들어? 당근형 말 좀 해요 당근형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참고로 한골 넣으면 포메이션 541로 바꿀거거든요 저 참고로 한골 넣으면 죽을 각오로 막으셔야 돼요 저 이거 수비수만 10명 뽑아서 월티메이트 보단 한골 넣으면 탭백할게요 여기 여기는 좀 늙기가 힘들어 보인다 실수를 노려야 된다 들어갈 수가 없어 오 오 근데 싸울이 누구야? 형 비켜요 형 비켜요 형 비켜요 형 왜 이렇게 많아 비켜줘 형 누구야?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형 비켜요 어 반칙 레프리 레프리 에이 말린다 어 어 어 말린다 당근 이거 말렸는데? 어 말린 것 같아 입딜에 말렸어 와 베르노 여기 있어 들어가나 설마 옥략이 이거? 아 뭐하니 그냥 하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완전 말렸네 아휴 형 수비를 잘하나 형 포듬 봐 포듬 침투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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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옥사 아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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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거든요 급해 말렸어 저거 저렇게 할 때 공격형으로 두셔서 하신건가? 궁금하네 저렇게 빨리 들어가는거 침투 키도 따로 있더라구요 어 근데 앞에 침투라고 그래서 저거 십자패드로 공격 수비 막 이렇게 전술 바꾸잖아 조금씩 간편하게 네 근데 점술도 미리 저장해놓고 하면은 아 하지만 말리고 있다 안되지 안풀려 안 들어가고 있어 안 들어가고 있어 와 오우 말렸어 마지막 마무리가 안 여보세요 갑자기 크레스포에서 가둬보러 가는 저 미친들 말시키는거 생각하게 만들라고 분명 이 녀석 더러운 녀석이네 듣고 계시는거죠 이거 듣고 계시는거 맞죠 이거 어? 어? 들어가면 진다 이거 와 이거를 못 넣네 넣었으면 끝났는데 못먹는데 시간 없어요 지금 와 완벽했는데 이거 이거 진짜 완전 말리는데 어 들어가면 설마 들어가라 들어왔어 말렸다 완전 말렸네 스킵도 안해 스킵도 안해 완전 말리셨네 어이 어이 들어가면 안 비싸요 근데 테두리 테두리 왜 나 2분에 붙어야돼? 키에 싸 넣으셨네 저 녀석 괜히 빡치면 나한테 풀겠네 큰일났네 나 5대5당 하는거 아니야 이거 야 야 너는 경기 안할수도 있는거 아니야 이게 승자만 하는거 아니야? 그런가? 안하는게 아깨다 그니까 내가 진걸로 한다니까 크레스퍼 와 넣었어 야 너 순간적으로 계속 바뀌는거 아니야? 좀비 좀비 세리머니 악세대머니도 할줄 아시네 형 뭐야 턴다 여기가 더 빡치네 형 좋아하지도 않아 형 뭐야 동네 머니 동네 머니 아니 엄청 좋아하지도 않아 개빡쳤어 왜냐면 1대 형 동네 머니 집도 빡치면 가라앉지 않았어 아마 내 생각에는 아까 갓오버에서 터진거 같아 도저히 못참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크레스퍼 거기서 아마 화가 많이 난거 같습니다 원래 당군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건 당군이 그 개그를 좋아하는데 먼저 선수 손쳐서 와 바렐라 몸 몸싸움 잘하네 형 연장하면 안돼요? 근데 옥냥이도 잘하는데 내가 잘한다 그랬잖아 옥냥이도 습관이 그렇게 좋진 않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야게 아 뭐해 아 뭐해 저거 진심인데 진심빡친 소린데 아 난 진짜 하기싫다 아 그 뭐지 그 형님 디아블로 하러갑시다 아니 그니까 저거 니가 이긴걸로 하면 안되냐고 나 진심이라고 형님이 영장자로서 얘기하죠 여기서 엎으라고 갈 데 없는데 이거? 어? 뭐 그냥 친선 저렇게 한두판 하려고 한건데 이거 뭐 무슨 대회처럼 아유 리시야 어 어 우리 하드코어 러닝 하죠 그게 그럼 너 너 너 너 니가 지지할거야? 아아이 랩프리 이거 형님 확실하게 지지할거야 확실하게 노선 정해 아 형님이 엎으시면? 어 어 아 진짜 음식이오? 각시 노선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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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얘기해 아니 그러면 좀 굳죠 저 근데 교체할 선수가 없어요 어 나 이모탈 3일째 구하고 있단 말이야 형 교체하시게요? 어 에이 현장점 15분 15분씩인가? 15분 교체하면? 지금 교체한거고 오시면? 오시면은 누구지? 오 옥냥이가 스쿼드 좋았으면은 그래도 좀 많이 비벼을 것 같긴 한데 오 쟤 누구야 오시면 파울리뉴? 파울리뉴가 죽어 어 스쿼드 되게 완전 쩌는 선수들 아니야? 그 좀 요새 트렌드로 안 짜시고 이상하게 짜신다 자기만의 그게 있으신가 본데? 다들 EPL로만 도배하려고 막 할 때 섞어서 짜시네 진짜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오 오 오 이거 승부차기가서 옥냥이가 이기는거 아니야? 공부는 잃을게 많아 그니까 뭐 대회에서 이겼다고 그러고 여기서 최강자 스쿼도 제일 비싸고 그쵸 이기면은 당연한거고 스쿼드도 제일 좋은데 지면은 그냥 거품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오 와 베르노 베르노 좋은데 베르노 속과 빠르네 베르노 얼마지? 아 갓을 너무 정확히 만들려고 위 준다 위 형 지금 임요한 표정하고 있는거 아니죠? 형 형 표정 표정 푸셔야 돼요 임요한 표정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형 형 어 렉 뭔데? 렉 진짜 화났네 아 렉 타격 못 끼겠는데? 밀려지구 못 낄 것 같애 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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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 Мих 네요 이거 그냥 어 지금 마음이 급하시네 athlete 폭발에 이러면은 와아 꼴대야 이러면 큰일이던데 너 꼴대 맞아서 졌잖아 영태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큰일인데 뭔 소리 비슷하구만 여기 스쿼트가 좋잖아 저기 승부차이가서 지면 진짜 아 팀으로 하자고 한번 해야겠다 옥냥이는 팀으로 하자고 하자 우리는 1대1 신선 했고 팀으로 한번씩 하자고 하자 아니 그 팀 말고 만들어져 있는 팀 아니 2대1으로 그냥 하고 끝내면 안돼? 형님은 하기 싫으신가 본데 달릴까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선수가 안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선수 쓴 문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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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만 좋으면 손가락 문제인거야 중앙은 제가 못가요 그럼 이거 사이드에서 풀어야 되는데 사이드에 이렇게 한 명 수비 몰고 수비 올 때 돌아서 그럼 이거 한 명 수리면서 아우 으흠 장군이 못 넣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들지 형님 어디 방으로 보고 있어요? 옥냥이거 어어 옥냥이것도 끊기냐 둘이 좀 끊기나? 무리할때는 안 끊겼잖아요 나는 모르지 내가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오오 이거 진짜 진짜 가겠는데? 승부차기 어 아니 먹힐거같아 난 당군이 베나 들어온다 지금 천천히 온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 약발 너무 약해 얘 왜 안쓰는지 알겠다 얘로 슛을 못 때리네 포단 얘로 슛을 못 때려 슛팩은 진짜 뭐 뭐 그냥 울빨이지 뭐 오오오오오오 와아 이거 먹힐습 끝났다 돈나루마가 나 돈나루마도 뽑았는데 좋던데 돈나루마가 누구야? 파리에 돈나루마하고 나바스가 파리에 둘 다 있어 오! 조금만 빨리 줬어도 아니 어떻게 수비할때 저렇게 잘 달라붙지 다 모르겠네 너 수비할때 A키만 누르냐 아니면 그냥 움직여서 가냐? LT 누르고 가냐? 움직여가지고 저기 LT도 하고 해보는데 나도 수비 못해가지고 그렇지 수비 어렵지 오! 이걸?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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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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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측했으니까 이제 왼쪽? 왼쪽 하하하하 여러분도 어딜?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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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왼쪽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렸던데 Sorry 하하하하 자 마지막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이거 막으면 지금 내가 suas어용 막히면 5 può?? 어!! 볼륨 베올려 거기 다 튀어나오네 방금 좋아하지도 않아 개 빡치기만 했어 유양아 착하게 살아가 연장 저 방으로 가자 아 잘봤습니다 아 뭘 이렇게 빡세 아 잘봤습니다 당근아 왜 이렇게 못해 아 형 그게 아니라 최강자라 그랬잖아 쟤가 언제 최강자가 그랬어요 완전히 말린거 같던데 말린거냐? 말린거야 옥냥이가 잘하는거야 어떻게 된거야 얘기좀 해줘봐 당근이형이 봐주면서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겁니다 당근 너 이겼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그니까 아니 저는 이제 꼴을 너도 좋아하질 않아 왜그런거야 깨끗인데 아니 저는 이제 옥냥이랑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구요 아 왜 화가 많이 났네 어디서 화가 났냐 아니 옥냥이랑은 이제 크레퍼스에서 화났죠 크레퍼스 크레퍼스 아니 어제부터 새벽에 오더니 아니 새벽후에 연습게임을 한번 했거든요 이거 되나 안되나 아 되나 안되나 근데 그때부터 애가 좀 약간 이 조짐이 보이더라구요 아 왜요 그때부터도 막 이 야불이를 막 털더라구 와 근데 이거 봄게임 들어가니까 와 아니 손으로 부족한건 입으로 메꿔야되잖아요 이거 너무 너무 경기가 아냐 너도 못하진 않아 아무튼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거 여기 이제 끝난거지 여기 끝났어요 우리 이제 다 끝난거지 뭐 더 있어 그 최리형이랑 당쿤형 아니 그 하하하 왜 피해가지고 아니 왜 하하하 아니 왜 아니 1등 그거 하는거 아니야 그럼 둘이 해 오케이 나 파리할게 그러면 흐흐흫 예? 파리 사케 파리 먹나? 파리에 메신에니발 음밤 앞에 있잖아요 아유 파리에 거기 있는지 난 모르지 나 파리를 좋아해 프랑스 파리 파리빼게 난 빵도 파리빼게더만 먹어 그 프랑스 파리 아무튼 거기 리그 경기 좋아하세요? 많이 보세요 평소에 하하하 가끔보지 가끔 아 프랑스에 있는 리그 이름이 뭐였지 영태야? 아 그 합시다 어? 하하하 그냥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파리 생제르만 너무 좋아해요 아 초대 제가 드릴게요 저는 그러면은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제가 맨시티 할게요 맨시티? 맨시티 어제 했던 경기 그래 맨시티 맨시티 별로 안좋은데 어 안좋아요 그럼 뭐해요? 맨시에요 맨시 맨시? 말도 하든가 날도 맨요 아 지금 너네 둘이 하는거는 얼티로 하는거 아니고 그냥 일반 그거로 하는거야? 네 팀으로 한대요 왜냐면 제가 이 스쿼드 이걸로 하면은 선수빨이라고 추하게 나올거 같애 저 그럼 맨유 네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맨유가서 맨유가서 메오 대전 하죠 그러면 아 그럽시다 아 맨유 대 PSG 하겠다고? 예 그래서 메시 대 호날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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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좋지 아 게임속도 빠름 아 게임속도 빠름으로 했었어? 저희가 아까 느림으로 했고 저희 게임속도 빠름으로 해야돼요 네 아까 느림으로 해가지고 너무 느려가지고 게임이 나랑 아까 영태랑 한거 그거 느림인가? 그게 보통 아 그건 빠른 원래 속도 맞아요 형님 형님 얘네 경기가 더 빨라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든 더 속도감이 있어 보이더라구 저기 어 게임속도 빠름으로 하면 그래요 잠깐만 초대해 드릴게요 잘하더라 근데 당군 상대로 저정도를 하다니 아니 그냥 손이 달라 손이 아니 손으로 당군 너가 멘탈이 약하더라 손으로 하고 그 입이 반 섞여서 그래요 아 형 그니 꼴을 넣는데도 안좋아하다니 이거 뭐 형 너무 추해서 좀 죄송한데 진짜 그냥 패드가 제가 엑스파스 패드 쓰다니 아 나는 인정 나는 인정 아니 진짜 너무 진짜 무겁대니까 풀스패드가 아니 왜그래 너 아니 스틱 위치가 다르고 이게 아니 형 풀스포에서도 엑스파스만 야 넌 왜 이겼데도 추하냐 너는 왜 이겼데도 추해 형 형 그거 풀스 마이크 끄셔야 돼 여기 버튼 누르셔야 돼 여기 여기 올라갈까요 그럼 형님 올라가지요 아 풀스의 마이크 버튼 아래쪽에 있잖아요 플러스 아래 버튼에 그걸 누르셔야 돼요 됐나 이겨서 추한게 낫지 아아아 들려요 예 형님 아 그냥 저기 나 아 너무 잘해가지고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래형이 저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영태랑 나랑 하는거 봤잖아요 아니 훨씬 잘하시던데 진짜 잘하셨어요 아니 그냥 선수빨이고 거기 아니 내가 선수빨이면 제가 또 할말이 없죠 형님 아니 방송에서 저거 일부러 축구게임 안하는게 애들이 욕하니까 안하는건데 아 아 그래요? 아 잘하시던데 아 그리고 옹냥이가 약간 그 아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펄스 막 돌보면서 계속 찾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아 근데 옹냥이가 말하는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알잖아요 말하는거 좋아하는거 예 집에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EPL 새벽에 경기할때 같이 막 맥주 먹으면서 자주 보는데 아 그럼 축구 좀 보고싶었는데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해 그쵸 그쵸 저게 어떻고 쟤 왜 저기있죠? 막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해가지고 아 됐습니다 집중해한대 집중해 아 그리고 옹냥이가 약간 이런거일 때 애가 약간 게임 좋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 전술 어디서 지금 준비해왔어요 원툴로 아니 근데 그거는 인정 준비 열심히 하는거 인정 뭔가 하나를 딱 필살기 준비해왔어 준비 열심히 맨날 이러더라구 뭐 하나일때마다 스타크래프트도 날비를 준비해오고 아 근데 그 축구 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해야되요 그거 아 난 진짜 못하겠던데 이거요? 수비하는게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피파가 진짜 수비가 너무 어려워요 수비 어떻게 그거 저쪽으로 오세요 포크바 쪽으로 걸어오세요 보통 수비할때 그냥 A키로 LT 누르고 A키만 눌러요? 아니면 다 섞어서 하는거에요? 아 섞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L2 L2 맞나? 아 L2 L2 그쵸? 예 L2로 붙었을때 L2하는데 이게 이번에 피파가 22 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역동작이 심해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L2로만 해도 됐는데 이제 조금 좀 어려워진거 같애 그러면 L2를 누르고 A키를 같이 누르는거에요? 아니면 그냥 A키는 따로 눌러서 A키로 붙는거 따로 있잖아 A키로 말을 시키니까 저 원래 게임한테 말을 안해가지고 아까 가소부와 크레스포 드립은 어땠냐고 물어봐달라는데 아까 가소부와 크레스포 드립은 어땠냐고 물어봐달라는데 우리는 근데 말을 잘하며 하네 아니 원래 저게 둘다 입담이 좋으니까 저는 진짜 게임하면서 말 너무 안해가지고 죽지만은 형님 잘하시던데 진짜 아야야야야 애들이 욕하던데 잠깐만 골키퍼가 지금 나온거에요 저건 어떤거 보신거에요? 어떤거 보신거에요? 아 심판이구나 꼬키퍼인줄 알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제가 너무 추해졌어요 이게 선수 좋은데 이게 지금 아니 선수 구성에 보니까 EPL하고 막 섞어서 되게 어 저거 독특하게 짰던데 남들 다 EPL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EPL인데 그 바렐라 쓰려고 좋아가지고 그거 쓰려고 약간 변형시켰어 뭐 저거 아이콘도 있고 막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케미 때문에 너무 추해요 근데 이렇게 비기니까 아니 이렇게 공기하니까 나도 아이콘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천천히 갈게 천천히 보세요 비싸긴다고 아이콘 싸요 형님 깡태보다 싸요 아 그래요? 네 아이콘 싸는거에요 비싼거 아니에요 막 그 뭐 말디니같은 애들 쓰고싶은데 아 그거 진짜 비싸 200 200 20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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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가네 이번작이 중거리 수지사기에요 박스골보다 중거리가 잘 들어가요 와 휘는거 봐라 저거 아 와 미친세계도 아 영태 열받겠다 아 영태 열받겠다 그냥 하지말지 메시 메시만 따라다녀 이건 팀 심지어 파리인데 그니까 파리 팀 되게 좋은데 메시, 레이마르, 은바펜데 라모스딕 바이날 두메 맞아요 가만히 해 가만히 메시다 오우 은바페데 같이 중거리 한번 싸보는 하하하하하하 나도 한번 싸보는 혹시 은바페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은바였고 이거 호우를 한번 해야되는데 안사 알먹이랑이랑 비슷하고 아 어제 새벽에 운량이랑 괜히 했어 아 연습경기 몇번이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한번 했는데 제가 하는거 보고 약간 이거 아 스타일을 알아왔구나 분석했구나 제가 약간 요런 스타일인거 알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맥 affinity 아 이겨서 나있냐 졌으면 길목은 다 지키고 있구나 어 아 그럼요 지는 줄 알았어 제 길목이 가 있어 지면 줄 알았어 첫 괈 못 캤을때 지는 줄 알았어 좀 친해요 패스 안 빼앗을려면 티키타카를 내야 돼 오 옥량히께 좀 끊겨보이긴 하네 오우 오 1, 2, 2, 1 어? 이거 들어갔다 아 저거 봐 저거 봐 쟤 이 띠라 나 진짜 저거 듣지 말아야되는데 자꾸 듣게 돼 저게 크레이터스보단 낫다 이 티키타가 필요해서 어어어 아니 저기 개인기 잘하네 옥냥이 옥냥이가 약간 스타일이 못하는 척 해가지고 기대씩 낮춘 다음에 약간 이기는 이겨서 희열을 카타르시스 느끼는 스타일이야 자기는 갑득한다 있어요 내려친 다음에 자기야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죽여놓고 나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해 놓고 아니 평소에 평소에 영원히한테 쌓인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얘 모든 게임이 그래 스타할때도 그렇고 근데 쟤한테 지면은 평소에 좀 쌓인게 많았던 것 같아 아 많아요 절대 쟤한테 지면 안돼 아 그 헤딩은 어떻게 해? 헤딩은 헤딩을 하면 돼요 옥냥도 안하는게 옥냥이 지금 못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좀 잘해 잘해요 네 잘해요 아 무섭다 아 안 들어가나 아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아 지금 있나? 아예 지금 스타팅해 있어요? 아 스타팅해 저거 포급하였나 네 포급하고 링가드 맞네 공리 아 그래요? 아니 크로스가 너무 기뻐해 너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넣고 시작함 링가드 아 나 아까 안 넣고 시작했구나 네이바르 일부러 한번 그림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쭉 형 너무 처들적이에요 저렇게 막 달리면 체력 금방 빠지죠 저렇게 그래서 A키를 안 눌러야 되는건가요? 제가 캐시했었는데 하프라인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붙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말 하는것도 누구한테 많이 묻히고 마이킹 메시 어 메시 와 메시 좋긴 좋다 이것 왜 이렇게 잘 맞네 아니 각을 다 알고 있네 이미 배아가 잘한다 메시한테 좀 하하하하하 화내신거 아니죠... 화내신거 아니죠! 아니... 재미있는 게임! 한골은 더 넣을 것 같은데 어 진짜요 맞아요 정답이다! 초록색! 초록색! 간다! 와 뒤로 쭉 빼는거 봐 아 얄밉다 아 어제 나한테 일부러 져준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렇게 안했거든? 진짜 못했는데 어제 나의 방심을 유도한거야 어제 제가 한 4대0인가로 이겼거든요 일부러 갑자기 생각났어 이게 다 빌드업이었다고? 예 아 진짜로 어제 이렇게 안했어요 막 돌 돌리고 이렇게 안하고 막 진짜 바보처럼 했거든요? 아니요 형님 잘하셨지 무지성으로 무지성 패스하고 진짜로 막 이상하게 했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거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게 형 제일 잘하는거 맞죠? 잘하는거 맞죠? 그러면서 약간 전투력 측정을 하더라구요 형 이게 최고로 지금 하시는거에요? 막 이러면서 나이스 어제 게임을 한마디 했어 오오오오 왔다 와 음바패 이걸 넣네? 야 그래도 진짜 선수 때문에 넣었다 이거 하하하하 으아아아 왜 왜 말이없어 옥정아 말좀 해 으응 으응 영태도 그냥 안 죽네 으응 으응 옥냥이가 조용해지고 영태가 말이 많아졌다 옥냥이 여유 없어서 갑자기 갑자기 조용해지네 아 이거 좀 박질, bt, bt, vs 그냥 살찐 순 과연 아니 영태가 뭐 방법을 지금 뭘 하나 안거 같애 어 지금 뭔가를 하나 깨달았어 와 황소다 황소 와 와 이게 메시지 그치 가마차기지 근데 영태가 가마차기 할 줄 아나? 알거에요 피파온라인도 해가지고 옛날에 와 제대로다 축구는 왜지 왜지 영태가 나한테 다시 하자 그럴거 같다 아 옥냥이 어떻게 해 딸도 여기 호날도 어떻게 해 아 아 외롭다 외로워 외롭다 외로워 어 잠깐만 어 나 이거 패드가 잘 안 움직이는데 어 저도 패드 안 움직여요 침대 가나요 침대 여긴 아 꼴깨퍼부터 빌드업하는 거였나? 그렇게 ifiable 아유 그 티키테카 누나 티키테카 누나 아까 배운거다 엇보나 엇보나 아우 속 시원해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 좀 더 뒤로 뭐야 야 애들 다 다리 부러뜨리려고? 이거 마지막 공격인데 15회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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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이씨 넓고 terd! 걸으라구 끝났다아 이건 못누면 끝났다 요ial 저쪽으로 예 어 어디갔지? 옹둥이? 아이고 아 형님 역시 메시가 근본이죠? 영태 잘하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태야 영태야 우리가 중간에 봤거든 너가 중간에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확실해 잘 알려주더라고 옹둥이가 티키타카나 이런거 알려주더라고 수비하는거 같은거 청출 어랍이네 어 뭔가 거기서 딱 느끼고 갑자기 바뀌었어 얘가 바로 정신했어 솔직히 옹냥이 안해줬으면 졌을듯 고맙다 옹냥아 옹냥이 어딨지? 아닙니다 옹냥이가 참 오 갓 사실 옹냥이가 PK 승부차기 연습만 했어도 나 이긴건데 너무 아쉽다 옹냥아 너 왜 이렇게 후반부터 말이 없더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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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드가 잘 연결이 안되가지고 아 그래? 아 그런거지? 그 집에 패드 많아 집에서 하나 가져가 우리집에서 아 아니 나중에 나중에 가져가 예 그 그 그렇고 옹냥이가 텐션이 많이 죽었네 비용하네요 옹냥아 에드레잇 아니아니아니아니요 기분 나빠? 아니 기분 전혀 전혀 전혀요? 전혀 안나빠 아니 게임이라 2대1로 진거고 한 점 차이고 이게 아니 저기 둘이 같은 방에 갈 수 있겠어? 얘기할 수 있겠어? 실력이잖아 아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잖아 실력은 아니.. 실력.. 실력이지 그치 실력이고 당분아 웃글래? 한법 뜨자 어 그래 내가 저기 영태가 이긴걸로 하고 저기 영태하는가 하면 영태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아 나는 아니 그 쉐리 형이랑 용수리 형 가야죠 무서워서 나는 아 형님 하실래요? 영태 형님 저 옹냥이한테만 좀 그렇지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죽었던데? 괜찮아? 어 들어오세요 하하하하 네 뭐 쉐리 형님은 해야지 쉐리 형 근데 한 번 해야지 쉐리 형은 한 번 해야지 쉐리 형은 한 번 하고 아 그래 저기 그냥 나 저기 장난으로 한 번 하시고 저도 형님 제가 잘하지 못한다니까 근데 두 분 진심으로 하는 거만 보고 싶긴 해요 아니 너 나 하는 거 봤잖아 아 정말 이건 완전 진심으로 쉐리 형님 잘하시는데 아까 옹냥이처럼 진심으로 하는 거 좀 보고 아니 그니까 팩트는 옹냥이가 제일 못해요 하하하하 쟤가 제일 못한다고요? 어쨌든 난 저도 2등이네? 그러네? 나한테 지고 나한테 지고 아니 꿀찌잖아 이거 토너먼트 아니야? 아 그럼 이기 그러니까 난 저도 2등 그럼 이기던가 아 아 토너먼트 아 그쵸 그쵸 토너먼트고 근데 이거 3판 2선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냐 아냐 단판이지 아니 아냐 토너먼트인데 아니 아냐 아니 11시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벌써 11시나 됐다고? 11시나 됐네 아니 저기 나 저거 이모탈 갑바 빨리 구해야돼 군인들 다 자고 있겠네 지금 하하하하 아니요 문고리 잡고 저희 팀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스쿼드로 할까요? 편하신 대로 스쿼드로 하죠 스쿼드 알겠습니다 저 잠깐 찬물 좀 떠올게요 잠시만요 어 그냥 꼭 와라 예에에 그럼 어떻게 우린 경기 하고 있어야 되나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초대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지금 초대 초대 지금 누를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초대 아 진짜 개발릴텐데 아 아니 저 진짜 못해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 약간 충격먹었어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가주면서 합시다 이제 아 네 옥냥이보단 잘해서 다행이네요 꺼야겠다 아 아 제가 새벽에 나하고 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일부러 내 실력 측정하려고 일부러 져준거야 어제랑 너무 달라 애가 일부러 못하는 척을 했어 거 입방으로 입방으로 둘이 가 아 예 제가 갈게요 아 저는 옥냥이처럼 저거 막 입으로 딜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아마 빡기만 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저도 괜찮습니다 저 옥냥이한테만 앉으면 돼요 아 저는 뭐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훗백한 밤에 훗백한 밤에 흑백한 밤에 제 이름은 데릭 레이 그리고 코멘트레이의 코멘트레이는 스튜어드 로브슨 그리고 완전히 분명한다면 이 게임은 빌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레인저들이 바라 what? what? 아 키즈가 깐 distant 후우우우 tours 패스 이번엔 앤남데드 티모 베나! 오오! 어 이거 너무 농락인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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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놨는데 왜 농락이에요? 아니요 못놨는데 대두한 눈 주셨는데 루카쿠 게브라이네 오오오 오오오 스페이스와 크로스 너너너너넛 정말 강력한 강력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오오 지금 뭐가 자꾸 핑이 멈췄다가 멈췄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래요 봐주면서 합시다 봐주면서 고수가 아니 아니 저 못놨어요 0대0이 0대0 아니 아까 꼴대 앞에서 사람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게 아 난 그런 경험 처음이라 너무 아니 아닙니다 그거 개인기 되게 쉬운 그냥 바렐라 하세 지금 앙뚜루션 앙뚜루션 바라 베나 슈퍼블블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덕배도 아 덕배 나도 덕배 있는데 잡순덕배 잡순덕배 다른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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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디브라이너넛 그들때문에 맞췄는 것 같긴 한데 아 이런거 여기서 저렇게 압박하면 패스를 어떻게 해야되지? 손, 손으로 루카쿠 다 풀어내시고 어떻게 해야되면 대단히 와 이걸 하지만 끝에 끝에 대한 공격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여기서 여기서 공격으로 바꿔주나? 아 이게 말을 이렇게 없어요 말을 이렇게 없어요 아 형님 그 제가 원래 그 게임할 때 말이 없이 집중하는거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워커 오 아 아 아 난 저기 문전 안에서 개인기가 안 돼 게 브라이네 그 문제가 아니라 패스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막 나을 때가 있어요 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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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서 때문에 어 아 아 아닙니다 이거 5대0인데 아니에요 아 아 아 영태랑 하는거 진짜 보고싶다 팀 내 팀은 아니 영태용이 잘하셔 아 영태가 나보다 잘하는거 같애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우리 센터표 어디가니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 공격에 끝냈습니다. 여기가 에메리크 오바미야. 그 공격이 없지? 페스포? 아니 페스포가 가끔 그럴 때가 있던데? 로모누 루카쿠. 송? 아 이거 왜이러지? 아... 아 이거 약간 접대인데 이거. 이거 접대는 사람인데 이거. 너 조심한데 이거. 테오 헤남데드. 어? 왜? 파스에 맞춰서 정리할 필요가? 안 돼, 안 돼. 루카쿠! 오오오오. 그냥 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접대는 새가 너무... 아 이거 접대는 새가 너무... 아 이거 접대는 그냥 쏘셨으면 되는데. 아 접대 진짜 아니다. 아 진심으로 해줘요 진심으로. 아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 진심으로. 아 저 진심이에요. 아 완전 개 진심으로. 아 그리고 다들 나한테 진심으로. 아 진심인데. 아흠. 내가. 프로게임을 다니고. 아 이거 옥냥이가 어떻게 이겼지. 아 제가 좀 그. 멘탈 공격에. 그 입딜에 조금. 어 뭐야 이거. 어 괜찮아요? 넘어졌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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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데루 로버스언.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 렉렉렉 아니 진짜로 잘못 누르거든요 조 고메즈 침묵을 해줘야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침묵을 해줘야겠는데 콘테 오 중국 국화 대표 보는 것 같다는데 로비스컷으로 카운터아타크 오 이거 뭐해 와 이걸 공키퍼가 나올 줄은 몰랐겠지 아닌가 한이 타이틀 한이 타이틀 침묵을 이용한 게 없지만 최종 각기위기차 그게 좋은 일이지 높은 퀄리트 아 아직 30분이 남았어 어떡해 힙합이 이렇게 시간이 긴 게임이었나 디브라이네 폴 포그바 디브라이네 지금 포그바 그리고 디브라이네 그리고 대판를 찾을 수 있을까 크레스포 포세션을 잃어버렸습니다 앤드루 로버스슨 도착해 제이단 산슈 그 공격으로 멈춰서 그런거에요 그 공격으로 멈춰서 그런거에요 그 공격으로 멈춰서 그런거에요 그 공격으로 멈춰서 그런거에요 그리고 이 공격으로 멈춰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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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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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초가 가마차기 약한데 손으로 찼어야 되는데 산초가 좀 오오 그 agency 을 와아 중거리 말만 2등이지 영타한테도 지게 생겼네 지금 아 왜 안가지? 앨베이 눌러도 왜 안가지 애들이? 와아 야아 참 참기율 다가오기다 참기율 아닙니다 월티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더 대단한 표시로 봐야됩니다 오우 오우 센터에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아직 시간이 있어 골테 아직 시간이 있어 에헤 여기 데브레이너 제이던 산초 그리고 유스쿨 크로스 포니를 괜히 바꿔가지고 원래 루카구 루카구 그냥 쓸걸 루카구 그냥 쓸걸 아유 고생하십니다 4대0이면 준수했다 8대0일 줄 알았는데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아 운이 좋아가지고 아 운이 좋아가지고 아 지금입니다 아닙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 운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이거 저도 코인 많이 주는구나 예 이거 친선도 하면 돈 많이 벌습니다 아 근데 2등 했는데 꼴등한 이 기분은 뭐지 아니 해봤습니다 아 2등 했는데 꼴등한 거 같아 예 사포는 좀 그렇지 않냐 아니 형님 그게 사포를 아니 사포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그 뭐지 그 다른 개인기 있는데 그거 그거 하는데 그게 아니 그게 그거잖아 개인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되게 쉬운 거 있어요 뭐지 뭐지 그거 아 진짜 이름 생각했네 아 사포로 어렵다 마르세우톤 하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마르세우톤 말고 뭐지 그냥 앞뒤로 헛다리 하는거 말하는거 헛다리 뭐지 후면에 사포는 좀 아무튼 그거 그건데 그게 그게 커맨드 같아 아니 제가 나중에 술자리 한번 가져가지고 아 힐플링 힐플링 아니 형태랑 한번 해봐 형태 저기 PSG로 얼마나 잘하나 보게 세명님 아니 그러세요 아니 저 형태가 이겨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어 이겨요 아니 형님 저 근데 저도 팀빨이에요 팀빨 그러니까 그럼 하실거에요 두 분 아니면 2대1로 가실래요 2대2 마무리하고 2대2 마무리하는게 딱 좋을거 같은데 아니면 단골 한번 붙던가 아니면 형님 편하게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니 한판 붙는거로 마무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나는 저기 영태가 너 지금 하는거 보고싶어 아 2대1? 아니 아니 영태가 저기 각성해가지고 아 동량이 이기는거 보고 감동받았잖아 아 꼼치지마 형이 형이 4대0 당해서 나 5대0 당하는거 볼려고 그러는거 같잖아 아니야 아니 너 팀으로 안되네 어차피 팀으로 해야되가지고 당연히 가 어차피 이거 스쿼드 모드 아니고 그냥 팀으로 하실거잖아 스쿼드 말고 팀으로 너 PSG하고 팀으로? 그러면 더 처참한거 아니에요? 스쿼드 PSG했는데 또 4대0 당하면은 아 PSG는 뭐하지? 해봐 또 한번 아니 그걸로 보고 마무리하는걸로 예 오케이 오케이 초대를 어떻게하지? 그러면 저 다시 타러갈께요 누가 초대해야되지 그럼 제가 초대해야되나요? 내가 할께 네 그럼 우리는 다시 옹미영아 우리 위로 올라가야되냐? 오케이 오케이 위로 올라갈께 오케이 형 고생하셨어요 야 야 너 원래 항상 이런식이지 아니 이게 아니 당군이형이 이게 초면에 약간 봐줘야되는데 아니야 이거 봐주면서 한건대도 이정도라니까 내가 알아봐준건지 아 보이긴 보였죠 내가 말했잖아 너 나는 안된다니까 영태 영태가 지겠지? 설마 영태가 이기겠어 지금? 형 이거 제가 각 봤을때는 파리생제르망 영태형이 하고 당군이형이 여기서 약한거 할거에요 리즈같은거 이런걸로 해서 4대0으로 이기면은 형이 영태형보다 위인거는 이게 나오니까 리버풀했는데 리버풀 리버풀해도 뭐 나쁘지 않지 알겠습니까? 아니 비슷해 아니 리버풀공격수만 좀 그렇지 내려가서 그러면 딴거 해달라 그럴까요? 아냐아냐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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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정으로 너 어저께 일부러 새벽에 너 일부러 해본거지 당군형이랑요? 어 아니 전 진짜 너 일부러 졌다그러던데 보니까 아니 뭐 일부러 그게 아니라 일부러 4대0으로 지면서 이거 진짜 실력 맞죠? 진짜 실력 맞죠? 이러면서 막 계속 깐죽깐죽거렸다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멀티를 체크해보기 위한 경기였어요 진짜 4대0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탯차이가 제가 그때 얼티를 안까고 해서 다 50이었어요 50 60 그래서 4대0으로 지났어요 근데 당군이형이 저보다 훨씬 잘하긴 아니 너도 잘하더라 근데 너 근데 온라인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온라인 안해요 어 저거 당군형 저봐 얻어맞는데 허둥대형 아 근데 영태가 너랑 할때도 중간에 후반 갑자기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선가 각성하더라고 너 진짜 봐준거 아니지 저 뇌 솔직히 말하고 뇌 반쪽 빼고 있어요 아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그쵸 하하하하하 저 진짜 여기서 형한테 말씀해 내 반쪽을 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멍하니 초면에 사단장 축구의 사포라니 그 한번 더하면 알겠고 크크크크크크 단구는 역시 반내로 플레이 미리 살살해 미리 흠 겠싱 포원 와 아 뭐야 알았어 알죠 와 너 뭐 피파 하루종일 하네 영태형 각성한게 보여요? 아 보인대니까 아까 후반에 오오 몰랐어요 오오 아 영태형 은근히 잘한다니까 아 이게 안되면 지금 지금 나쁘지 않은데 잘해 어 피르미누다 피르미누 어 와 와 와 와 와 와 다 막어 돈나루마 와 와 저기 돈나루마가 능력치가 세가지고 아니 후보가 나바스인데 말 다했지 왠만하면 안들어갈거 91인자 반응이 리액션이 그러던데 아 나만 한번도 못이긴건가 형이 이겼어요? 아 형이 이겼구나 나는 영태이 이겨도 하하하하하하 이겨도 이긴게 아니야 그게 아 형이 이겼어? 아 아 아 영태 옛날에 축구 해본거 같은데 피파 온라인같은거 아 그때 아까 저기 장군도 저기 해봤다고 그러던데 피파 온라인 옛날에 해봤대요 영태형 그래서 초기할때는 영태형이 이겼대요 아 나는 온라인을 안해봐가지고 근데 온라인하고 달라서 어 위에 준다 로버서 필메이노 아메산더 어 제대로한다 드리그백 이거 제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거 아 아깝이 패슨 이렇게 베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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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게 좀 당황스럽게 이게 원래 드리블을 치면 안되네 지금도 영태형이 영태형 저기로 드리블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는거지 예상 못하는 그런 돌진에 시비가 못막아 몸싼 버튼 뭐지 그 알 엘 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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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흠흠 일기본도 비슷하네 오오 묻힌 그래 저런거 키 아는거 보면은 옛날에 해보긴 했어 보니까 방금 저거 엘원 눌러서 바로 바꾼거 아니야? 천천히 맞아요 그 엘원 더블유 엘원 더블유 엘원 더블유 엘원 더블유 하면 저렇게 패스가 있어 왈원 더블유 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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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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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할때는 저게 안돼 니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으니까 경로를 아 뭐 형한테 넣다가 못봐요 4대역까지 갈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쑥글럽이네 이거 시작된다 하하하하하 이 풀렸다 당연한거라서? 아니 그게 아시라 그냥 아 영태형 제대로 한다 알았어 아 영태형 제대로 해 아 아닙니다 저러면서 저게 멘트였구나 어 제대로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한테도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계속 골 넣더라구 하하하하하 형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사포하고 있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원래 저희가 입으로 하는 사람들 특징이 아닙니다가 맞습니다 하하하하하 아 맞습니다요? 네 반대로 들으십니다 어 저거 개인기 하잖아요 방금 살라 치고나가 저거 보세요 오 저거 왜 쓸데없는걸 하지? 하하하 이제 시작된거죠 형 근데 형은 직접 플레이하느라 못보셨을거에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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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줄 하하하하 미쳤네 가마차기 지도 날먹할라 그러는데 흔들려 맞는다 하고싶은거 다 안다 날먹은 날먹으로 어 여기 들어갔다 와아 하키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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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감을려나? 아 안감네 감을줄 알았는데 저거 앞에 그냥 일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거 저거 봐 저거 하하하하하하 무지성 하하하하 무지성 돌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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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역습 무서운데 이거 한번 뚫리면 꼴인데 파리 파리의 무지성 돌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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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밥패 안 들어가야지 밥이 좋다 밥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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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이고 오피실도 1분만 남기고 가자 오 이거 이게 이게 LW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방금 LW 아 근데 저건 LW가 아니라 그냥 뛰어 A로 준 것 같아요 LW는 애가 침투하면서 받아서 형 4대0은 안나올 것 같은데요? 큰일났네 형 바람대로 낼거면은 이게 이번엔 2골은 나아야 되는데 이게 저기 카톡좀 넣어봐봐 3골만 더 넣어달라고 개인 카톡좀 넣어줘 아 이거 형님 몇 키면 동점이라 그래 동점이예요 너무해 영태형 플레이 스타일이 공을 좀 잡고 오래 돌진하는 스타일이라 점유율을 일단 가져가서 형은 바로바로 패스하잖아요 당군이형한테 넘어가서 좀 당군이형이 계속 넣은 것 같기도 하고 형은 그때 뭐 이득이 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잡은줄 알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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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텅텅 비었다. 감는다. 감는다. 어? 많지나? 오와 들어갔다. 와 이거 안들어가네. 아 저렇게 하려면 손이 얼마나 바빠야 되는 거야? 저 자리가 요즘 사기래요. 저도 동영상 유튜브로 봤는데, 저기서 감으면 다 들어간대요. 중거리 저게 다 들어간다. 저거 감았다는 얘기가 L1 누르고, R1 누르고. R1 누르고 감은 거잖아. 네. 공격이 안되는데? 영태형은 공잡으면 일단 은바패부터 본다. 무조건 빠르잖아. 일단 은바패 주고, 골팍스 근처로 가면 메시한테 줘. 어, 전략을 알았네. 치고 달리려고 그냥. 그렇지. 또 찾는다. 바패 찾는다. 올려야돼 바패 쪽으로. 이렇게 하자. 하하하하. 능력 치러 조지겠다. 하하하하. 근데 잘하는 선수를 써야 맞는거지. 이건 맞아.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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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길목에 다 있어 짜증나게. 어? 숫자 많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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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저기 저기 영태한테 혹시 돈 빌렸니? 팀을 2대2마냥 마무리를 하면은 저랑 당군이형이랑 그럼 할게요 모를래 그 1등 4등 2대2 팀을 뭐 당군이랑 둘이 하겠다고? 왜냐면 당군이형 1등이고 내가 4등이니까 장난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더이상 경기는 하지마 나에 대한 모독을 하지 말아줘 더이상 경기는 안돼 형이랑 저랑 형이랑 저랑 한팀 할래요 그럼? 안돼 안돼 여기까지가 딱 좋아 오 오 오 오 오 PK 같은데 아니네 공 먼저 찬거 같은데 메가 가자 메가 메시 빠르긴 하다 진짜 빠르다 그게 다야 근데 그래서 싸 사도 100만원 아니야? 아니에요 메시 그렇게 안 비싸요 몸이 약해 메시는 오 오 오 오 일부러 드래그 안넣어 일부러 안넣잖아 이거 뭐 이때니까 이거 모종에 이거 뒷거래가 있어 택배는 너무 다른데 안넣는거 일부러 오 오 잘졌따 반대 반대전환하고 갑자기 메뉴스의 정체중에 있는 곳은? 아, 뭐하니? 헛걸 먹히면 동점인데? 바페 줘야지 바페 반 본다 형, 바페 본다 바페 본다 줄 데가 없다 무지성은 옵사이드 바페만 쳐다보고 있어 아, 근데 전개 너무 잘한다 당근이 관전하니까 알겠네 아니 많이 해본 사람은 티가 나지 경기를 온라인으로 충분하지 어어어 하긴, 패드로 원래 한 사람이랑 키보드로 한 사람이랑 그것도 다르긴 하겠다 피파 온라인은 키보드 유저가 많잖아요 오오, 근데 엔진 자체가 다를텐데 이거 되나? 오, 되네? 오오 마네를 안쓰고 손을 쓰는 이유인가 저게 네 이거 형, 1대0으로 끝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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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 영태야 네? 고맙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카톡했니? 왜요? 어? 아니 카톡할 것 같아서 웬 카톡 아니 당군한테 카톡했나 해가지고 아, 살살 해달라고? 아니, 제가 팀빨, 팀빨이에요, 팀빨 당군 너무 몰아가지 맙시다 당군이 뭐 일부러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너... 그건 미포장이지 실력 있는 사람의 뭐 그런거지 그러면 이... 근데 쉐리 형이 이제 그... 체력이 다 하셨대요 2대2 마무리 그냥 재미로 말이야... 어떻게 할까요? 아, 나 뭐? 형, 그...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요? 2대2 그러면은 팀 형이랑 저랑? 어떻게 어떻게 해? 형이랑 저랑 먹고 당군형이랑... 성도 대 서울 어때요? 성도 대 서울 어, 좋습니다 아, 거기 아파요 근데 우리가 좀 유리한데? 그러니까, 영태가 지금 너무 잘해 쉐리 형님이 2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옥냥이가 1.5인분을 해야되는데 아... 그러면은 몸무게로 가면은 저랑 영태 형이랑 팀이 매기면 맞긴 해요 당군형이랑 쉐리 형 아, 그렇게 해도 걔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민폐 줄 것 같아서 서먹서먹하지 않아? 엉덩이가 좀 잘해요 근데 서먹서먹... 서먹서먹한데 그게 또 이제 그... 실력의 페널티가 되니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스쿼드로 해? 아니면 팀으로 해? 이거는 스쿼드로 해도 되겠다 제일 좋은 스쿼드로 하면 되잖아 근데 스쿼드가 영태 형이랑 내가 안 좋아서 그럼 둘이 나누고 우리 둘이 나누죠 아... 둘이... 저랑 영태 형 나누고? 팀으로 해도 되고 뭐 편한대로 해 팀으로 해도 되고 방구 너 팀 상관없지? 저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어... 나도 상관없어 상가 있는 사람 저도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 그러면 서울대 송구로 나눠서 하죠 서울대 송구? 그게 뭔가 팀 대결같은 지역 연고점 같잖아 아... 아... 지금 굳이 연고... 아... 지금... 상관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방금 굳이 그걸 나누겠다 어... 알았어 어떻게든 당군이 형 가져가려고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당군 가져가 당군 세리 형님하고 옥냥이 나 하든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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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옥냥이 당군하면 우리가 너무 불리해 세리 형님하고 나 아 그러긴 해요 그거는 좀 불리해가지고 그래 서울성도 가 서울성도 서울성도로 할게 그럼 이거... 친성은 서울성도 하던가 아님 당군 세리 옥냥 나 이렇게 하던가 밸런스 맞을거 같은데 서울성도 가요 서울성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뭘로 할까요? 그냥 클래식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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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섞으면 또... 밸런스 이상이죠 클래식이 제일... 이걸 어떻게 파야돼? 방을? 아... 옥냥이가 파봐 방을 온라인 투성 경기에서 온라인 플레이 온라인 플레이 온라인 플레이 초다이 오겠지 여기서... 여기서 안파지는거 같은데요 형? 2대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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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FUT로만 되는거 같아요 보니까 온라인 투성은 온라인 투성은 FUT는 2대2가 돼? 온라인 투성은 온라인 투성은 온라인 투성은 2대2가 돼? 2대2가 있던거 같은데 모드가 친성 경기에 11대1도 있는데 2대2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대1은 근데 그... 클럽 모드인데 각자 하는거고 그거는 코온모드로 하면 된다는데? 코온모드? 없어 없어 온라인 플레이 코온모드 스쿼드의 온라인 플레이 말하는거야? 코온모드? 일단 들어가고 있거든 FUT 뭐야 홍도팀이 이길거라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유리한가? 에이 세져 엄청 세져 거기 아니야 아니야 바꾸든가 해야되나? 우리가 너무 압도적이면 재미없는데? 근데 이거 2대2랑 1대2랑 완전 다른 게임이야 형이 그냥 웃겨요 뭐 실력이 아니야 막 해요 그냥 카우치 플레이인가 이거? 카우치 플레이는 아니고 아무 실력이랑 의미가 없어 2대2는 그냥 막 하는 게임이에요 카우칸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단군형 facebook 어? 초대왔어요 초대갔죠 제가 난 왔어 단군형 한번 들어가서 담반선 안통 out 거기는 쉐리형님껄로 하면 되겠다 형 목 쉬었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여기서 스쿼드 배틀 여기서 형이 초대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초대를 하지? 그 R2 눌러서 혹시 되나? 한 명씩밖에 여기서 클릭이 안돼 친선경기 안되는데 친선경기 온라인플레이 한 명씩밖에 안돼 초대가 1대1인데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혹시 2대2 할 줄 아시는 분 맨날 막 토트넘 애들 2대2 하던데 있을건데 없을리가 없는데 이게 아마 그건가? 걔네들은 패드를 한 풀스에 연결해가지고 2대2로 하는건가? 그럴수도 있지 그런거 같긴하다 4개까지 연결되지 아닌가? 그런거 같다 지금 보니까 2대2 원래 그러네 그런거 같네 여기서는 온라인에서는 1대1밖에 안되네요 안되나 여기까지 할까요? 2대2 없으면 못하는거지 2대2 없으면 못하는거지 그 풋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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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 한번 파볼게요 이제 합동해서 하죠 그러면 볼타에서 패스 안한다고 또 뭐라 그러는거 아니야? 뭐 카톡을 해요 형님 전 사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인가? 초대 알았는데 뭐 잠깐만요 다시 초대해줘 볼타 스쿼드 플레이가 있네 이거 길거리 축구 그거구나 여기서 이제 초대하면 되나본데 FUT가 아니라 밖에 나가야죠 형 내가 초대해볼까? 네 형이 한번 초대해보죠 내가 다 초대해볼게 네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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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도 보냈죠? 쉐리언님도 다 들어와 보세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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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신기한게 있네 어우 무슨 이게 처음왔나? 그러면 누가 공격수하고 누가 수비할까요? 이거 풋살이랑 수비도 뭐 굳이 수비가 수비가 아니지 않나? 금방 아바타가 없네 나 왜 튜토리얼이 뜨지? 저도 튜토리얼 떴어요 튜토리얼 튜토리얼 스킵해주세요 스킵할게요 이거 만들어 놓고 가들 튜토리얼 시그니처 능력 이건 뭐야? 나 순수속도 해야지 나 너 속도 어 형도 속도? 어 나는 파워스트라이크 아 파워스트라이크? 그럼 나 공격테크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아 팀 이름은 뭐야? 팀 이름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AA SPA 아 이거 RPG처럼 스킬 같은 거 사가지고 막 하고 그런다는데? 오오오... 이게 뭐야 오오오.. 공격수 80이 이거 스킬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로 그냥 찍을게요 일단 하나로 찍으면 더 좋을것같은데? 하나로 쭉 중거리슛 발리슛 일단 저 로비에 왔음 아 여기 영태형 있네 옆에 숱살이라 크로스 필요한가? 이게 뭐야 왜 남녀같이 하는거야? 저는 여성 골라줬어요 그럼 뭐지? 꼭? 그냥 준비? 준비 옥순이로 갈게요 어? 당군이 너는 왜 능력치가 높냐 85냐? 그러게 너 그리고 몸에 불이 나있어 필살기인가 봐 나 필살기 안찍었는데 왜 안찍었어? 이거 맺히면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거야 지금? 그런가본데요? 그런가봐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거 컴퓨터나 하는게 아니고? 어머 사람이랑 하는게 재밌적인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룰을 몰라 개인 커리어 모드 하는거같이 족구로 자기 혼자 조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할줄 모르시면 다 다한테 패스하세요 어? 아 Crus 안걸릴거같은데? 4인큐끼리만 걸리는건가? 얘들아 덤벼! 전세계 사람들이 해가지고 있긴 있을거야 아직 이게 지금 정식 출시 안됐을걸요? 10월 며칠내들아? 내일! 아 정식 출시 안됐구나 정식 출시가 내일 월트인은 이미 열렸고 예고한 사람 4명 상대가 없다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 자체에서도 2대2는 되는거 같은데 따로 있네 13시간 뒤에 열린다고 나와있네 아 13시간 뒤에 열린대요? 이거 안되면은 2대2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2대2 있다고? 있다고? 볼타 2대2 있대 예전에도 한번 해본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환을 할지 모르겠네 볼타 배틀이라고 있던데 볼타 배틀 나가볼게요 나가볼게요 나가? 네 나가보서 찾아볼게요 아니면 2대2로 서로 돌려가지고 만나면 되긴 하지 모드 변경 우리밖에 없어? 어 볼타 스쿼드 플레이 모드 변경 모드 변경 볼트 배틀 여기서 친구추대 제가 영태형 아 제가 쉐리형 추대할게요 일단 그룹에 참여 사인되는거 같은데 이거 일단 나 초대드릴게요 그냥 이건 한팀으로 초대하는거잖아 지금 2대2가 따로 없는거 같은데요 볼타 말고 시즌에서 2대2 가능하다고? 음 울었다 나가서 볼타 모드 말고 그냥 축구로 2대2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시즌에서 2대2 시즌에서 2대2 나 나간다 네 일단 나갈게요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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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없을리가 없지 볼타인데 이건가? 시즌 코옵으로 시즌 코옵으로 2대2 돌리면 만나진다는데 시즌 새로 시즌 안 만날 수도 있는거 아니야? 흫 안 만날 수 있잖아 올해 맡기자는거야? 그죠 그죠 한 400명? 일단 초대할까요? 이거 안 만날거 같애요 안 만날 수도 있대 안 만날 수도 있대 안 만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2대2는 안되고 2대2는 저기 옥냥이가 연구해오는걸로 공접 1502명 중에 우리 둘이 만나야돼 아무튼 그러면은 다시 순위 정하면 단군형이 1등 제가 세리형님이 2등 내가 왜 2등이야 형님이 저 이기고 진출한거잖아요 맞아요 세리형님 2등이시고 3,4,2전을 옥냥이랑 나랑 한거 아닌가? 3,4,2전을 옥냥이랑 나랑 한거 아닌가? 했는데 근데 2등 같지가 않지? 옥냥이가 골찌고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거 같아요 옥냥이는 그럼 오늘 한번도 못 이겼네요 아니아니 그런거야? 옥냥이가 이긴 사람이 없잖아 옥냥이 이긴 사람이 없어 옥냥이 이긴 사람이 없어 세리형님이랑 나는 옥냥이랑 저기 앞으로 경기 안하면 되겠네 아니요 옥냥이는 한번도 못 이기고 풍냥이 한번 세리형님 두번 그럼 제가 세번 옥냥이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하는거 다르다고 왜 내 말을 안들어 사람이랑 컴퓨터랑은 다르다니까 월드플래스 난이도고 레전드리 난이도고 필요가 없다니 아니 형 파리 생제르망으로 했잖아요 메쉬 은바페 너도 파리 하던가 너는 맨유였잖아 그래 너 날도였잖아 호날두 바란 뷔페 맨유 호날두 호날두 뷔페를 뺐어요 제가 링가드로 링가드 축구의 신이라면 니가 맨날 신이라며 축구의 신 신이지 그치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는걸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설정리된걸로 하죠 그러면 옥냥이 어포 풍는다 옥냥이 어포 다음에 한번 붙어 그러면 다음에 아니 우리 스포츠게임 말고 다른걸로 해 할거면 어 뭐하실래요 나 스포츠게임에 자신이 없어 디아블로 하드코어 누가 좋은템 먹나 아니지 저는 문명도 좋아요 아 문명 다 각자 자신있는걸로만 얘기하는거야? 아니 자신있는게 아니라 문명도 존보이든 존보이든 마리오 파티도 괜찮아 마리오 카트도 괜찮고 슈퍼마리오 저기 에스 에스찍기 아 에스 아니 그건 다같이 못하잖아요 에스 같이 할수있는걸로 해야지 할거면 마리오 카트가 다같이 할수있긴해요 마리오 카트? 응 마리오 카트가 새로 나온다던데 이번달에 나오지않나? 아 마리오 파티가 새로나오죠 그걸로 붙으면 어렵네 어 그래도 되겠다 아 닌텐도 뭐 또 나와? 에 10월 20몇일날 마리오 파티 나와 마리오 파티 또 나오거든요 각자 잘하는거 한개씩 내와서 다 하나씩 하라는데 어 그래야되겠다 각자 잘하는거 그렇게까지 굳이 아 그래야되고 뭐 다 상관없다 나중에 호라이즌 나오면은 그거나 한번 레이싱 한번 어 근데 당구는 이게 제일 잘하는거 아닌가? 당구 저요? 저는 근데 형님 여기 계신분들하고 하면은 뭐 아 당구 롤도 좀 싫어 아니 저기 아니 딱보니까 어나더 레벨인데 뭐 자신감이 조금 영태형한테만 그래도 안지 너 그렇게 게임하지마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어디 형님한테 사포지 아니 그걸로 커맨드미스 아 커맨드미스 아니 커맨드미스 다른 개인기 쓰려고 했던거지 예 영태야 야 사포 좀 알려줘라 영태야 예 그만 언급해 자꾸 아 죄송합니다 언급을 니가 자꾸하니까 생각나잖아 쉘이 형님만 자꾸 아 맞네 언급하지마 아 다들 형님 이모탈 가빠나 주워 그러네 형님 형님 힘내십쇼 하하하하하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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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들어가세요 네 바이바이 으아아 으윽 진짜 내가 그냥 이거 핥, 이거 안되니까 이거 축구 안 하면서 하니까 으으시 roads 축구 집 강약 농지 출시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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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